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 12시 5분 저 방금 수업이 끝났고 오늘 언니랑 1시까지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먹고 나가려고요 피넛 초코였나? 저 방금 수업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쭈롱베이커리에서 구매했고 쭈롱베이커리는 비건베이커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밀가루 사용하지 않는 글루텐프리 글루텐프리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생리기간에 당이 떨어져서 빵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이렇게 비건 제품을 사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먹으려고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풀어버렸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딱 보인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보다 오늘 좀 인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당이 땡기긴 했는데 너무 달아서 먹 먹겠어요 이거 빨리 먹고 나가려고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 12시 3분이에요 오늘은 오리고기 갓김치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오리고기 갓김치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가마리에. 가라볶음. 집으로 겨울엔 고추장. 간장. 계란. 거찍. 계란. 계란. 갓. 계란. 치즈. 양파 튀김가루 기름에 조회 전분을 넣어줘요 고춧가루 고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여러분 저 어제 옷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을 조금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이거 두 개 다 숙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거고 저는 주로 옷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울 소재고 이렇게 앞쪽에 트임이 있는 스커트예요. 그냥 기본인데 제가 이렇게 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치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하려면 울 소재가 좋은데 이렇게 울 소재로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스커트를 오랜만에 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한 2000번 고민한 옷이에요.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옷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한데 일단 이거는 여기 이렇게 길게 소매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접을 수 있거든요. 그냥 길게 놔도 되지만 이렇게 접었을 때 조금 더 귀여운 느낌? 그리고 여기 팔이랑 어깨 부분에 약간 퍼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입고 이제 카페 가서 오늘 시험이어서 카페 가서 시험 치르고 영상 업로드도 하고 그러고 올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6시 46분이 저는 오늘 이거 다신샵에서 구매했던 이 치즈 뿌링치킨이랑 닭가슴살 치즈볼이랑 토마토 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치즈 뿌링 Sak 고추장마다 소금 고추장마다 양념장 고추장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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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리 뜨거워 뜨거워 무한 지금은 12시 4분 어제 영상 판집하다가 김치 해물 리조토가 먹고 싶어서 오늘도 만들려고요 고춧가루 가슴살 고춧가루 고추 마늘 고추 미니깜기 삶은 계란을 잘 Be SSG 육수 탕수육 지구 고춧가루 튀김 고추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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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차 맛 그릭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제리가 훔친 딸기라고 해서 황치즈랑 딸기 그릭 요거트예요. 우리 하루들이 제일 많이 추천해준 밤맛 그릭 요거트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는데 제가 딱 구매하고 내일부터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 인상되겠지만 그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릭 요거트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딱 보기만 해도 엄청 꾸덕해요. 이거는 이제 내일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6시 59분. 저 방금 샤워하고 왔고 오늘 조금 귀찮아서 이거 원래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 베이클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오늘 베이클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오늘 베이클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 해당! 손을 잘라주세요 손을 놓으면 자기가 도착합니다 손을 잘라줍니다 반으로 들어있어요 반으로 들어있는 느낌 반으로 들어있는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황치즈 맛이 강하진 않고 딸기 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맛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도 진짜 맛있네요. 그 다음에 말차는 엄청 진해요. 근데 저는 요즘 녹차 그린 요거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보다 진해서 전 앞으로 계속 이거 살 것 같아요.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 말차, 녹차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이 되게 강한 편이고 확실히 하루들이 추천해준 이 밤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빵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중간중간에 밤이 있어서 이것도 씹는 맛이 있어요. 밤, 말차, 치즈 이 순서로 맛있는데 여기가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세 개 사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여기 있는 맛을 제가 한번 다 먹어보고 제가 그 다음에 순서대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요거 세 개는 다 맛있습니다. 아, 좋은 저녁.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는 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 날이 롤에라는 league의 상승을 해볼까요? 해서, 지금은 6시 11분 오늘은 치킨 마노 해먹을 거예요 치킨 마노 해먹을 거예요 150도 손질 손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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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금 고춧가루 볶음 그릇에 육수로 볶아줍니다 짬진 청양고추 설탕 다음은 후추 야채 수박이 완료 그냥 더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시켜먹은 반죽 3분 후 불닭볶음밥 김밥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거 현미가치 진짜 맛있다고 많이 추천해 주셔서 사봤어요. 여기 파김치. 하나 끝! 여기, 여기órm, 여기. 왜냐면 난 뺀다. 나도 뺀다. 뺀다. 간다. 함께Qué. 후회.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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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